초롱아! 우주야. 초롱아. 어? 저번엔 미안. 고마워. 그런 말 하기 힘들었을텐데. 근데 나...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나란이지? 어떻게 알았어? 맞아. 그런거 같았어. 그래서 니 맘 받아줄 수는 없지만. 고마워. 이건 진심이야. 누군가를 좋아하는거 얼마나 힘든건지 알아. 나도 지금 너랑 똑같은 마음이니까. 근데 그런 마음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. 초롱이 니 마음 오래오래 고맙게 간직할게. 우주야. 초롱이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우리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. 그래도 되지? 고마워. 고맙긴. 내 마음 받아준단 말보다 더 감동적이야. 역시 우주 널 좋아하기 잘한거 같아. 에? 너같이 멋진애를 좋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. 나 계속 우주 너 좋아할거야. 그래도 되지? 그렇지. 잘 가. 그래, 또 오자. 라니야, 많이 기다렸어? 아니야. 초롱이랑 약속 있었어? 어, 할 얘기가 있어서. 이거야? 선생님이 뭐라 그러신지? 응. 대회 전에 한 번씩 읽어보라 그러셨으니까 뭐 읽고 지만히 주면 돼. 오케이, 고맙다. 초롱이 마음 받아주기로 한 건가? 과학 로맨스. 내일은 실험왕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